쪼쪼 제이틴 제이틴 감사합니다 별빛송의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저에게 또 별창의 의지를 주시네요 제가 별창의 의지 한번 보답해 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얘는 안 죽여도 되지만 잡는 모습을 한번 제가 깔끔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별창의 의지 감사합니다 제이틴 일어나봐 이제 일어나봐 이제 일어나봐 이제 가만있어봐 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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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잡 뒤잡 안전하게 뒤잡을 끝내 오케이 끝났다 아 감사합니다 제이틴 제이틴 어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하드한 그런 부분들 좀 있어야지 게임이 그쵸 그쵸 아 여기다 내가 분명히 소울 내가 떨어뜨렸는데 이거 어딘가에 지금 내 소울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을거야 자신을 찾아달라고 어딘가에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오만인데 포기해버려 그냥 아 아 떨어지기 전자리 아 그니까 여러분들 말은 그거구나 밑에가 아니라 위에 있을거라고 아 소울이 어 말되네 그거 잠깐만 그렇다면 얘를 잡아버리자 그래 얘를 잡고 소울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 으아 우아 쟤는 진짜 한 번을 못 잡네 진짜 하 어우 열불 나냐 진짜 야 소울 갖다 버려 필요 없어 소울 갖다 버려 필요 없어 갖다 버려 필요 없어 필요없어 소고 필요없어 어차피 그만큼도 나올거야 괜찮아 필요없어 어차피 그만큼 나와 괜찮아 어차피 지금 레벨업 많이 할것도 없어 지금 5만은 그만 벌어 5만은 그만 벌어 5만은 그만 벌어 저정도는 그냥 갖다 두고왔다 생각해 저정도는 금방 벌어 금방 거기 아까 정문으로 가는길 있잖아 내가 왼쪽으로 틀었잖아 그니까 그 정문에 몬스터 엄청나온다 유인해서 잡아야될정도네 엄청 죽을거야 소울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누릅시다 여러분들 여기죠 여기 정면에 애들 엄청나온다 방패를 그냥 끼고 우와 고구려인가 고구려 허접자식들이겠지 좋아좋아좋아 좋아아 뭐야 소울이 1600원 밖에 안좋아? 안되겠다 이걸 바꿔 이걸 바꿔 어 기사도 있네 기사있으면 얘기 달라지는데 궁수요 저거? 잠깐만 기사가 몇명이야 아 기사 한명이네 어 기사 한명이야 기사 한명 궁수자식 저거 자 궁수는 뒤로갔구요 아 나 보고있네 궁수부터 잡아야되는데 사실 개 애매한데 이거 먼저 얘는 아마 달릴거에요 기사는 아마 달릴거야 기사 유인해 어 기사는 조금 달려서 밑에서 잡죠 잃어버리면 상관없거든 오케오케오케오케 여기서 잡으면 돼 여기서는 저 화살이 못오니까 수직으로 쏴도 못오죠 여기는 오케 개시트 어 어 아 체력좀 나이긴 했지만 괜찮아 에스타나 너 늘었으니까 오케 좋아좋아좋아 우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어 어어어어어어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오 야 저거 맞았으면 죽었다 야 오오오오 나 이자식들 이거 방패 들고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안되겠네 이거 자 쟤부터 먼저 잡아 어어어 어 안돼안돼 어 쿨척거리다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자 됐어요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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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뭐야 얘 또있어? 어 궁수가 한명이 아니네? 피 먹어야겠네? 되게 많네 궁수 궁수부터 먼저 잡아버려 이게 낫겠어 이 자식듣말이야 어 뛰어온다 잡아주고 거기다 제거한거 같죠 이제? 오케이 니르면 남았어 이 자식아 이 자식들아 니르면 남았다고 됐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헛손질해봐 들어와봐 헛손질해봐 헛손질해봐 그렇지 끝났죠? 어? 어 끝났죠?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안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지? 어 좋아좋아좋아 어 개맞네 애들 개맞어 자 전멸시켰습니다 자 전멸시켰구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 말고 피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가면 되는데 정면으로 가면은 보스방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기사가 세명이나 돼? 이거 오지네? 기사가 너무 많은데? 기사가 너무 많아 어? 이걸 이걸 못봤단 얘기야 이걸? 자 일단은 기사 두명은 좀 어려워요 쇼컷이 오른쪽에 있는거 같아 지금 3대1 상황이 될수도 있어 그래그래그래 야 얘네들 진짜 뭐냐? 지들끼리 같이 싸우려는건가? 어 그래그래 뛰어와 주는 놈 있어야돼 지금 아어어어 마지 마지 핳 꼬치구이 됐어 아아 와아 꼬치구이 됐네 이게 아뇨 저는 이거만 쓸거에요 이소드만 쓸거에요 아 나 꼬치구인다네 이런 걔네들 다시 다 잡아야되네 자 일단 갑시다 기사들 그냥 무시해버릴까? 그게 나을거같애 그치 그래그래그래 차라리 무시해버리고 그래 차라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그래그래 차라리 무시해버려 내가 지금 정확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한데 상당히 좀 애매해요 길을 알면은 거기까지 무시하면 갈텐데 일단은 무시해보죠 그 다음에 오우 난리난다 와 기사가 몇명 와 야 이거 무시할 각이 안나와 아 어 오케이 아 안돼 야야야야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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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이거 같이 탄대 같이 탄다 이거 오우 와 와 오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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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 개무섭네 나 진짜 어 여기 로스릭성이야 어디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 작동시키면 된대요 다시 작동시키면 뭐 원반이 있나봐요 밑에 엘리베이터가 있대 아 그러네 그러네 또 나오네 어 여기서 이제 이걸 타고 내려가면 원반이 있대 아 그렇구나 오케오케오케 어어 그래도 원반 먹으러 가는거지 지금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세기적 원반 다 가자 용사냥꾼 갑주 입구쪽에 있었던 성당문이 여기랑 연결되있대 아 그 대석용가 이제 거기는 갈 필요 없는거 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내가 싸웠던 거 그곳인가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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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걸 타고 여기서 타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에스트 채운 다음에 갑시다 에스트 채운 다음에 갑시다 에스트 채운 다음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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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스트 채운 다음에 가죠 에스트 채우고 어 지금 왕자 중에 첫 번째 왕자를 지금 잡으러 가는거야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갑시다 여러분 보스전에는 아무리 방패가 좋아도 쿨척은 안해야되겠지 그치 그건 아닌거겠지 이거 드는게 낫겠지 쌍용 드는게 낫겠지 보스전에서 그치 그건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 잠깐만 이거 내려가네 아아아아 저것도 작동시켜야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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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쿨척은 진짜 아니겠지 아 나 왜 나 자꾸 이 방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음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뭐가 하나 좀 없어도 치명적이지 근데 쿨척거리는거 정말 보스전에는 정말 치명적이긴 해 너무 치명적이긴 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설마 버튼이 두개있나 작동시켜보죠 이거를 아아아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스태미나 확 달아져 가자 어휴 쥐가 내려가면 어떡해 아니다 내려가는게 내려가야 되겠다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갈거에요 지금 보스를 잡으러 갈건데 어 순간이동이 능력이 있대요 순간이동 능력이 있고 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찌르기 능력이 있구요 순간이동 후 충격파가 있다네 와 지리네 양손 올려치기 일어나서 내려치기 야 이거 보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런 느낌 설리번 같은 느낌이네 설리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이거 너무 좋다 여기 견제도 안 맞고 약간 보스가 설리번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기호 1번입니다 아직은 기호 1번 자 기호 1번 들어갑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 기호가 한 10번으로 갑자기 편집돼서 나오면 10번 시도한거에요 자 기호 1번 갑니다 자 과연 깰수 있을것인가 처음부터 깰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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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아무리 뭐 이게 뭐 어느정도 뭐 뭐 피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처음엔 힘들어 분석이 필요해 어떻게 안 centre 이제 저당 살처러 수박 하이라인 하여 bun стра 이 commission 하여 는 그 Crisis Labs 어 머리 개멋있네 어어어어 아 아유 이 자식 바래 이거 처음 들긴 아 우와 와...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참해 와 막다 뒤지겠네 흐흐흫 아니C 아니 뭐야 자 기호 12번 들어갑니다 메뉴 이제 이제 f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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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와, 이걸 못 피해? 아, 벽이야. 아, 벽이었어, 벽. 벽이 있어, 벽. 아, 벽때문에 못 굴러졌어. 자, 막판 보스 거의 다 잡았는데요. 어, 지금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2부 방송을 진행해야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보스 이어서 잡도록 할게요. 어, 그때 또 12차에서 아작 한번 내봅시다. 감사합니다.